오오오! 오 미친! 하아 이유든 바로 했어? 아... 너는 왜 또 체력 찍었어 그리고 내가 월퉁하고 있는데 월퉁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할까?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여기 헬스장이 어딨어 가장 가까운 편의점도 차 타고 30분이라니까 불이 나 붙여야 되나? 이거 잘 날라간다 쌍굴 불 끊네 태풍이네 버티어 버티면 된다 이거 우리 몬타나 방패로 세우고 버텨 뭐 레이더 깠나? 왜?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니가 철갑을 쏴 내가 고폭을 쏠게 예 어차피 뭐 집에서만 입는거 얼마나 편한데 아 뭐 반성해 그냥 편하니깐 입는거지 난 편하니깐 입는거지 뭐 이거 지금 너 면티로 생각한거야? 그거 어? 보급으로 준거? 이거 PX에서 파는겨 이거 면티 아니야 이거 나 때문에 보급으로 면 줬어 쌀국수? 뚝뚝 아아악 뚝 헉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스탈린 이새끼는 여길 못 넘겨서 안 쏘고 있어 헐란드에게 보여지고 있어 안 보여 스몰아 그는 철 값아 거기서 흥뿌른다 흥뿌른다 슬마킬드 조여오든 필드의 압박 저거 위드위에 또 개두래 저거 엉덩이 상판 관통 각주면 될 줄 알아? 이 새끼가 각주면 다 막을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모스크바 탄 게 얼만데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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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안녕 몬타나야 버몬트 델몬트 친구인가 봐 아 형제인가 괜찮다, 나노매테리얼이 완료됐다 이제 어쩌지 이거 이기려면 삐가가지고 갱판 쳐야돼 아 왜 어레를 이딴 식으로 뿌려 이거 나도 피해야 되잖아 예인병 아이 기어링아 아니 또 분명히 장전시간을 떡상할게요 시키시마도 처음엔 장전이 엄청 느렸어 근데 갑자기 떡상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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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왜 걷닫어 난 안중에도 없냐 응 새끼야 시타는 너만 털 줄 알아? 나도 털 줄 알아 나도 털 줄 알아 미안해요 형님 I'm so sorry 어 막았다 형님은 개풀 싹 넘어 새끼 죽을 준비해 좀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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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넌 또 뭐야 죽어 죽어 너 또 뭐야 죽이고 싶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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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걸 왜 박나 죽어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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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겼지 암튼 이겼다 이..이겼다 자 이제 할란드가 중앙으로 넘어올거야 자 이제 할란드가 중앙으로 넘어올거야 야 안 넘어오지 아 잠깐만 너무 돌렸다 X 됐다 F**k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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